북백 백제천, 남백제천이 생깁니다. 물론 정식 행정기명입니다. 지금 오사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 백제역도 있습니다. 백제역이 있고 백제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교, 백제대교 이런 명칭까지는 다리는 것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백제소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남백제소학교의 니시브라시의 교장을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님이랑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백제, 남백제소학교 교장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남백제초생활이에요. 미나미쿠다라. 이분이요. 이 학교입니다만. 이분이 직접 여러 곳을 제대로 안내해줬어요. 이완구 지사님이랑 해서 여러분들을 이분이 백제대교도 있다 하면서 가보니까 백제대교가 있더라고요. 백제대교. 그러면서 백제사 터전이라든지 그러한 곳들도 이분이 안내해줬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왔는데 그냥 우산을 쓰고 걸어서 댕겼습니다. 우리는 물론 버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그 근처 지역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분이 백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요. 조금 전에 여치도 나왔었죠. 바로 이게 지금 백제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역으로 되어 있어요. 화물역으로. 저 백제역이. 그런데 옛날에는 이 구다라. 백제역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오사카의 덴노지. 덴노지라는 천황사역입니다. 제이아르. 제이아르역입니다. 일본 국철. 구다라. 그리고 여기가 히라노. 평야. 평야라는 역인데 지금 이 역의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동부시장역. 이렇게 바뀌었고 그 대신 화물역만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아마 일제하에 역의 이름을 바꿨다고 봅니다. 일본 궁극주의가 이제 없앤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 이 지역 이외에도 백제라는 간판들 거리의 간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관광도 가시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뭐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사나 가보면 뭐합니까. 그건 뭐 우리를 공략했던 풍신수기리의 성화 아닙니까. 풍신수기리가 싸. 물론 그것도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 역사적 의미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역을 돌면 이것도 아주 정거장이 멋있습니다. 정광 정거장입니다. 김이입니다. 이게 여기 사진은 조금 밖에 머리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서도 현재 오사카에서도 백제 자취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비췄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백제요. 백제. 구달아 있죠. 이리 가면 어디고 이리 가면 어디고 나와 있습니다만 마침 그때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백제에서 백제 지도라든지 여기 다 나옵니다만 오사카에 이 중심지들입니다. 이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쓰루하 씨라는 곳에서 백제 왕인 박사 남파진과 시비 건립을 했다는 걸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이 평야천 바로 여기도 백제교가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게 백제천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일본 학자가 쓴 1922년 22년에 쓴 오사카 지역 연구론을 보면 이게 평야천이 아니고 백제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벌판이 백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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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백제의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사카 가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백제야입니다. 일본 마인즈 신문입니다. 2007년 7월 6일자 마인즈 신문 마스이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도레인이 토지에 터져온 원형을 만들었다. 오사카의 이 중심지에 백제야 백제야 구다라노 구다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히라노가와지만 그때는 이 이전에는 구다라가와 구다라 백제 구다라가와입니다. 그러니까 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좀 입에 담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문헌사학을 하기 때문에 고증을 찾아다녔는데 조그만 하나의 흔적을 가지고 찾아다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백제대교 모습입니다만 이것도 백제천 백제천 구다라강 줄기입니다. 작은 줄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히라노가 평야천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하나하나 백제의 이름을 볼 때는요 정말 가슴이 울립니다. 알렉스 헤일이라는 미국의 흑인 작가는 자기 외갓집 조상을 찾으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1975년에 그 뿌리 루스라는 책을 엮어내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러나 일본 땅에는 이러한 자취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건 주군총 이래요. 주군총 백제계열의 인덕천왕이 아끼든 백제인 장관입니다. 이 주군 사께노김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인덕천왕이라는 백제인 왕은 그분은 그분은 매사냥을 좋아했는데 백제사람이 매를 가져오니까 주군에게 그러면 자네는 그대는 매를 관리하는 관청을 맡아다오고 그래가지고 매를 관리하는 관청의 장관으로 섭니다. 돌아간 다음엔 인덕천왕이 이분이 너무 떠나기 아쉬워서 이 비를 세워준 겁니다. 죽은 총 사께노기미노스까라운 이곳도 아까 남백제소학교의 니시무라치에코 교장이 저희들을 안내해서 가서 사진도 제가 찍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흔적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백제의 발자취를 뚜렷한 발자취를 우리가 지울 수 없다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발로 써야 한다 그럽니다. 현장을 답사해야 합니다. 책에서 찾아서 고증하기 위해서 걸어가서 봐야 합니다. 걸어가 보지 않고는 안됩니다. 걸어가서 일일이 묘지고 사찰이고 사당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헌들을 하나하나 뒤져서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